네 안녕하세요. 피클레이터의 조희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피클레이터라는 팀에는 들어간 지 한 3, 4개월 정도밖에 안 됐고요. 오늘 발표는 저희가 이번에 레브럭 컨퍼런스가 AI 주제로 굉장히 깊은 기술부터 시작해서 서비스 개발기까지 다 다루고 있는데 저는 서비스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서 생기는 제가 마주친 그런 경험들을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먼저 저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서비스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운동에 대한 주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운동하는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그들의 운동 로그를 남기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할 거고 그리고 AI를 이용해서 이걸 어떻게 더 생산적으로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프로덕트 런칭 이야기 그리고 여기서 제가 느낀 바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바를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는 지금 피클레이터라는 팀에서 개발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판교에서 카카오, 카카오 게임즈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이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한 6년 정도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퇴사를 하고 나와서 이제 삼성이라던가 충명여대라던가 이런 곳들에서 프로그래밍 강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개발도 하고 그렇게 지내던 중에 작년부터 제가 운동을 푸사오라고 혹시 아세요? 요즘 그룹 트레이닝으로 되게 유명한 푸사오라는 운동을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만난 코치님이랑 같이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도 되게 개발자 커뮤니티 통해서 오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GDG 판교라는 구글에서 후원하는 커뮤니티의 오건하이저로 2018년부터 좀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되게 오래전부터, 오래전이라고 하기에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꽤 오래전부터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특히 웨이트 트레이닝과 필라테스 같은 정적인 운동 위주로만 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른 건 좀 연단위로 썼는데 이제 러닝은 한 달 조금 넘게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인생에서 지금 가장 많이 뛰고 있는, 점점 많이 뛰고 있는 시기인데요. 어떻게 제가 뛰게 됐는지 뒤에서 다 이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되게 운동을 좋아하고 잘하고 싶어해서 되게 찍먹하는 운동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실내 클라이밍, 볼더링이라던가 좀 약간 MMA 같은 것도 좋아해서 복싱도 했었고 최근에는 주지수를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 다가오는 또 스파르타 레이스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혹시 운동, 여기서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유산소만 유산소만? 아, 그러면 이제 반대로 근력만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오, 그러시군요. 저도 되게 굉장히 지독한 근력 편식쟁이였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약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네, 저희 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저희 팀에 화상 미팅했던 기록인데요. 지금 개발자, 개발자는 제가 메인 개발자가 있고 그리고 한 분은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시는데 이분은 프랑스에서 지금 원격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 대표, 그리고 운영 대표, 그리고 코칭 이렇게 세 분이 코치를 맡아서 오퍼레이팅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저희 피클레이터가 생긴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굉장히 다양한 플랜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이 필요한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그들이 쓰고 싶은 형태들이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되게 몇 년 동안 운동을 내가 혼자 잘해와서 굳이 막 매니징, 그렇게 딥한 코칭 이런 게 필요 없다. 그래서 나는 운동 기록만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피클레이터 기본 버전이 있고요. 그리고 프로라는 버전은 여기 보시다시피 워크아웃 러버스 앤 앳틀리트 그래서 운동을 좋아하고 완전 열정맨들이고 그리고 나는 선수처럼 나는 나의 컨디션이랑 이런 거 관리해가면서 운동을 하겠다. 그리고 코칭도 좀 받고 싶다. 운동에 대한 그런 분들이 프로를 쓰는 거고 저희가 지난달부터 런칭한 다이어트 챌린지라는 게 있습니다. 피클레이터 다이어트 챌린지라고 해서 피타체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의 수건 사업이죠. 항상 진행하는 다이어트, 체중 감량을 위한 그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좀 더 식단까지 포함해서 코칭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런칭한 헬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운동 피클레이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건강상에 좀 이슈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지혈증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그냥 다이어트 챌린지에 참가해서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 안 되겠죠. 그분들은 운동이라든가 식단 같은 것들도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더 많은 생활 전반적인 것들까지 코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럴 거면 헬스를 해서 아예 건강검진 결과가 안 좋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프로덕트를 하나 런칭을 하자 해서 헬스를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운동하는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볼 건데요. 저희는 피트니스 엔토워지스트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운동 서비스를 쓴다, 운동 앱을 쓴다 이러면 일단 운동에 대한 어느 정도의 노력이 있는 거잖아요. 열정이 있고 내가 잘하고 싶어서 내가 뭔가 내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그런 사람들이라서 피트니스 엔토워지스트라고 했고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보기 전에 이제 저희 통계를 살짝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WHO 뭐죠? 세계보건기구죠.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신체활동 및 자식행동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 19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률 보면은 44.9% 반도 안 되는 수치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냥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신체활동 권고지침 실천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은 일정 정도 이상은 운동을 하는 사람들 이상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 운동량, 일정 정도 이상의 운동량을 지키는 사람들을 봤더니 지금 18.8% 굉장히 적은 숫자죠. 5명 중에 1명도 안 되는 숫자예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의 운동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실제로 되게 점점 뭐 사회가 편해지고 하면서 비만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을 운동량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해보면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동기부족, 움직이지 않아, 시간 부족, 건강 문제 그리고 가끔 운동하는 사람들 가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가끔 나가서 좀 걷고 동네 공원 한 바퀴 걷고 이런 분들 근데 이런 분들은 좀 불규칙적인 루틴 그리고 지속성이 좀 부족하죠.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 균형 잡힌 루틴, 꾸준한 습관 제가 그룹 트레이닝, 그럼 프러프 사우 같은데 아니면 뭐 헬스장 같은데 일정 시간에 가면은 항상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인 거죠. 꾸준히 습관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열정적인 운동가들 예를 들어 저는 뛴다고 하면은 3키로를 뛰거나 5키로를 뛰거나 그 정도로 하는데 막 엄청 운동에 대해서 영열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아 나는 진짜 페이스 올려야지 나는 막 심박수 몇 이상으로 태워야지 이러면서 하루에 막 10키로, 20키로씩 뛰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또 이제 마라톤 준비를 하거나 그래서 높은 동기부여, 그리고 다양한 운동 경험들이 있고 그리고 오버트레이닝 하는 분들이 있어요. 과도하게 운동하는 사람들. 운동을 뭐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엄청 많이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저도 이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왜냐하면 저는 운동을 되게 적게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진짜 하루에 몇 시간을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럴 경우에 되게 컨디션, 이제 조절이 안 되고 부상 위험이 있고 또 번아웃에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무작정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운동량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운동을 얼마나 하는지 사람들이 보통 운동을 얼마나 하세요? 라고 생각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단위들에 대해서 써놨는데요. 이런 단위들이 있죠. 몇 보 걷기, 만 보 걷기 하루에 만 보 걸으면 건강한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그리고 아니면 나 주 3회 헬스장 가서 웨이트한다 나는 주 7일 운동해 그러니까 나는 건강할 거야 내가 하는 운동량은 충분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난 주 2회 일주일에 두 번 PT쌤한테 가서 PT 받아 그러면 나는 운동 이 정도 하면 충분할 거야 라고 또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또 주 3회 수영 월, 수, 금, 아침에 가서 수영을 한다 아니면 한 달에 100km 러닝을 채운다 이런 거리라든가 횟수라든가 이런 단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수치가 있어서 되게 정량적이고 운동량 계산이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는 되긴 하겠죠. 저도 되게 주 7일 운동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 운동량에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충격이었는데요. 이제 반면에 운동을 과하게 하는 사람들을 볼게요. 운동을 과하게 하는 사람들 실력 향상을 위한 트레이닝 내가 무슨 대회 나간다 마라톤 나간다 아니면 과한 스트레스 내가 업무 강도 너무 세 그랬는데 이걸 뭘 해도 풀리지가 않아 그래서 운동을 몇 시간 동안 계속 하는 거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말에 하루 종일 운동하고 그리고 운동 중독 그러다 보면 운동 중독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피로도 관리가 안 되면 컨디션이 심각하게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풀려고 운동을 하는데 사실 운동이 어떻게 보면 몸에 되게 무리가 가는 거잖아요. 몸을 노동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너무 많이 하면 몸이 너무 혹사당하는 거죠. 그래서 컨디션이 망가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 저희 다이어트 챌린지를 지난달부터 했다고 했잖아요. 다이어트가 필요해서 왔어. 근데 운동 올려주세요. 운동을 하고 올려주세요. 그러면 걷기. 저 뭐 몇 보 걸었어요.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걷기는 사실 운동이 아니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세계보건기구의 권장되는 운동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걷기 같은 그런 평균 심박수가 굉장히 낮게 나오는 운동들은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진짜 많은 거죠. 아 걷기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코치님들이 좀 뛰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코칭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헬스의 타겟이죠. 운동이 필요한 사람들 건강상의 유로 비만, 고지혈증, 이상지제혈증, 당뇨 초기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고 나면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강검진 결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되게 핏하고 탄탄해 보이는 사람들도 이런 건강검진 결과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상황에 이런 분들은 알맞은 운동이 필요하다. 너무 푸시를 하면 또 안 되고 그래서 각자의 상황에 알맞게 운동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량을 계산하면서 해야 되는 이유를 보면 운동 부족을 자각할 수 있다. 저를 예를 들어서 말하면 저는 주 7일을 운동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 7일 이제 푸사오를 가는 거예요. 근데 푸사오라는 그런 프로그램은 펑셔널 트레이닝인데 유산소 데이도 있고 근력 데이도 있고 하이브리드 유산소랑 근력을 합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막 필라테스도 다니고 하니까 이렇게 주 7일 다양한 운동을 섞어서 했는데 이 펑셔널을 써서 운동량을 계산해 보니까 제가 100%를 못 채우더라고요. 그 말은 즉슨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을 제가 달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였어요. 시간만 채우고 운동을 제대로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운동 부족을 자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 운동을 많이 하는 오버트레이닝 하는 분들은 운동 과다 방지하고 이제 피로도 관리까지 계산을 하면서 하면 될 수 있다. 나에게 필요한 만큼 운동을 딱 적당히 할 수 있다. 그럼 얼마나 운동해야 될까. 그래서 계속 운동량, 세계보건기구의 권장량 하는데 여기 정확히 써놨습니다. 유산소 운동의 경우에는 주당 150에서 300분의 중강도 활동 또는 주당 75분에서 150분의 고강도 활동을 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애플 피트니스 화면을 캡쳐를 해서 올려놓은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중강도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평균 심박수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여기 보면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더 자세히 보기를 하면은 존이라고 있습니다. 심박수에 존이 있는데 존 1, 2, 3, 4 이렇게 있어서 되게 저강도의 존 1은 되게 심박수가 낮은 저강도의 운동이고 이제 막 3, 4 이렇게 가면은 좀 고강도, 중강도, 고강도가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근력운동의 경우에는 어떤 운동을 해라라고는 딱히 나와 있지 않고 주 2회 이상 전신의 근육을 좀 고르게 쓰는 근력운동을 주 2회 이상 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운동량이라는 거는 결정하는 요소, 우리가 변수죠. 평균 심박수랑 운동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말했던 만보 아니면은 뭐 몇 킬로 뛰기 아니면은 뭐 헬스장 몇 번 가기 이런 거는 사실 그 안에서 내가 몇 분 동안 평균 심박을 얼마나 유지하면서 얼마로 유지하면서 했느냐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걸 피큘레이터에서 100% 100%는 이제 최소, 미니멈입니다. 미니멈 값. 그래서 미니멈 값을 100%로 놓고 이걸 채우면 최소 운동량 유지, 건강이 유지된다. 라고 하고 이제 200%, 200%는 여기죠. 그래서 200%를 하게 되면 내가 신체 능력이 향상이 된다. 그래서 내가 유지만 하고 싶다. 내가 운동을 빡세게 할 여건은 안 되고 유지만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100% 정도를 최소한으로 채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체력이 너무 안 좋아서 너무 빨리 피곤해지고 체력 좀 키우고 싶다. 운동 좀 잘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200% 이상으로 권장을 해서 그런 그 방향으로 코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아직 앱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디스코드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용자들이 운동한 거를 유산소라던가 근력운동을 업로드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획득 포인트가 나옵니다. 포인트가 즉 2%인데요. 그래서 포인트가 나오고 어느 정도 강도로 운동을 했는지 이게 너무 낮은 강도로 했는지 중간 강도로 했는지 고강도로 했는지 이런 걸 나타내고 그리고 주간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평소 대비 현재 운동량 지금 너무 오버트레이닝 하고 있진 않은지 아니면 너무 운동을 안 하고 있진 않은지 이런 것들도 다 계산을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 그리고 훈련하는 운동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코치님들이 피드백을 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운동 얘기만 계속 했는데 그래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코치님들이 저희 아까 팀 사진 다 보여드렸죠. 근데 사실 그렇게 많지 않죠. 근데 저희가 이제 스케일을 확장을 해야 되니까 코치님들 리소스가 부족하게 됩니다. 질문을 사람들이 궁금한 게 너무 많고 근데 우리가 실시간으로 24시간 답변해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주 아주 잘 아는 LLM을 이용해서 실시간 코치를 붙여 놓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왜냐면 잘하고 싶은 사람들이니까 나는 운동을 잘하고 싶고 나는 체력을 키우고 싶고 나는 기본 운동량 이상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잘 하고 싶은 사람들 그래서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달리기 처음인데 발 안 아프게 뛰려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뭐 이런 거 먹어도 돼요. 이런 것들 그래서 운동 초보건 상급자건 더 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랑 질문이 생깁니다. 하지만 사소한 거 하나하나 약간 이런 질문 해도 될까요? 약간 이렇게 되는 그런 되게 사소한 것 같은 질문들 물어보기에는 좀 주저하게 되고 너무 기본적인데 내가 모르는 걸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죠. 그리고 코치 리소스도 굉장히 한정돼 있고 그래서 24-7 사용 가능한 사람들이 뭐든 물어볼 수 있는 질문 봇을 만들자. 그래서 질문 봇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 봇을 지금 피큘봇이라고 이름을 지어놨는데요. 이 피큘봇은 이제 너는 우리 피트니스 서비스에서 활동하는 질문 봇이니까 사람들이 다른 거에 관련해서 내용을 물어보면 대답을 하지 말아야 돼. 예를 들어서 오늘 점심에 콜플레이 내 한 공연 티켓팅 열렸는데 이런 걸 물어봤어요. 콜플레이 공연 언제야? 이러면 피트니스랑 관련 없으니까 관련이 없다고 하고 답변을 하지 않고 그리고 다정해야 하고 선생님들이 좀 다정해야 학생들의 그런 학습 의욕을 꺾지 않겠죠. 다정해야 되고 다국어 가능. 저희는 지금은 한국에서만 계속 하고 있는데 글로벌로 계속 글로벌로 할 거기 때문에 다국어가 무조건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MBTI의 티지만 티지만 왜냐하면 저희 코치님들이 다 티거든요. 그래서 코치님들의 좀 그런 성격도 반영을 해야 되고 해서 티이지만 학습된 F 티이지만 다정하게 나이스하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보시고요. 그리고 되게 운동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좀 욕심이 나요.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거 먹어볼까? 약간 막 부스터라던가 되게 아르기닌, 크레아틴 이런 것들 그런 보조제들에 대한 것들을 욕심을 많이 내는데 그런 것들 중에 사실 성분이 완전히 안전하다고 나오지 않은 것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경고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조건 격려와 응원 목표를,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세요. 화이팅! 이러면서 항상 응원, 할 수 있다. 이렇게 응원을 주는 그런 보시고요. 질문이 있다는 거는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죠. 저희가 지금 디스코드에서 서로의 채널이 공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들어오시면 개인 채널을 만들어드립니다. 개인 채널이 있어서 거기에 자기의 기록을 다 써놓는 거고 거기에다가 식단, 운동, 그리고 코칭도 거기서 받고 질문봇도 거기서 실행해서 질문도 받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채널 안에서 나의 모든 운동 기록이 남게 되는 거죠. 서로의 채널이 공개되어 있음에도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질문들을 서스름 없이 남깁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실 뭐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뭐가 부끄러워. 그렇죠? 아니면 근데 간혹 가다가 조심스러운 질문이나 아니면 고민 저는 왜 운동을 해도 왜 뭐가 안 늘까요? 뭐 이런 것들 좀 그런 분들은 코치님이나 인스타 계정을 통해서 DM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들어오면은 채널이 다 공개는 아니고 온보딩 과정에서 프라이빗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를 표시하면 그래서 프라이빗 모드로도 가능하고 그래서 질문봇을 붙여서 지금 사람들이 엄청 잘 쓰고 계세요. 그래서 아주 아주 뿌듯하고요. 저도 되게 잘 쓰고 있고 근데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겠죠? 먼저 초개인화 작업을 좀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제 히스토리들이 점점 쌓여가고 운동 패턴들, 식단 패턴들 이런 것들이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좀 라이프 스타일 같은 것들도 좀 입력을 해서 초개인화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 LLM이 좀 테스트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체계적인 테스트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어서 좀 질문 예시들을 구축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오픈 AI나 아니면 엔트로픽의 그런 모델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서비스가 사실 다운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존성 이슈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장기적으로 해결을 좀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건 궁극의 피트니스 질문봇을 만들고 싶다. 내가 뭐 어떤 질문을 받아도 만족할 만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자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 자 다음 이제 다이어트 챌린지 지난달에 런칭한 다이어트 챌린지 피타첼이라는 프로덕트를 런칭했습니다. 자 기존 피클레이터가 일주일에 100%만 채워도 됐었다면 이거는 이제 체중 감량이니까 더 움직여야겠죠. 유산소를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2주 동안 300%를 채우자로 목표를 높였고 그리고 기존 피클레이터가 운동에 대한 것만 코칭을 했다면 이제 피타첼은 식단까지 피드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덕트 중에 처음으로 식단 피드백이 추가된 서비스였어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사실 먹는 게 80%라고 하잖아요. 운동은 20%, 먹는 게 80%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사실 식단 기록을 엄청 귀찮아요. 그래서 저는 이 칼로리 찾아보고 몇 그램인지 기록하고 이런 게 너무 귀찮아요. 라는 의견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아 이래서 사진 찍으면 몇 칼로리인지 영양성분을 알려주는 그런 앱들을 사람들이 만드는구나 라고 딱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도 그럼 그런 걸 좀 갖다 써볼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런 것 중에서 좀 릴라이블하게 되게 안정적으로 좀 정확하게 나오는 것들이 아직 없는 것 같아서 일단은 우리가 리소스가 좀 들더라도 정석적으로 일단 해보자.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피타첼은 사실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처음이기도 하고 저희가 뭐 마케팅 이런 것도 거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이런 쪽에서만 해서 15명 정도로 되게 소수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치 두 명이 그냥 인원을 나눠가지고 운동이랑 식단에 대한 모든 피드백을 진행하고 그리고 기존 프로를 쓰는 유저들이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300포인트만 채워도 되는데 막 479까지 완전 많이 채운 분들도 계시는 거죠. 저도 간신히 300포인트를 좀 넘겼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피타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세일즈를 시작했어요. 공격 우리가 세일즈를 해보자. 사람들을 좀 더 많이 데려오자. 왜냐하면 사실 사람들이 보면은 다이어트 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 코칭 받아봐. 진짜 잘 해줄게. 이러면서 세일즈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전에 두 배의 수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배가 됐는데 이제 저희는 코칭 코치들이 되게 퀄리티 있는 코칭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리소스가 꽤 많이 들게 되는 거죠. 시간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퀄리티와 디테일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좀 양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데일리 피드백에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서로 너무 많다는 문제를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하루에 코칭 뭐 식단 코칭 하는데 네 1분 남았다. 빨리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식단 코칭 하는데 막 3시간 들어가고 이러는 거예요. 3, 4시간 들어가고 그러면 안 되죠. 저희가 지금 다른 일도 해야 되고 더 디벨롭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식단을 해결하자. 그래서 식단 코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어드민으로 만들자. 왜냐하면 AI가 직접 나가는 건 아직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우리가 받아서 휴먼 코치가 검증을 하고 거기서 좀 다듬어서 나가자. 그래서 어드민으로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정석적으로 노동지약적인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AI를 조금씩 더 자동화를 시켜가면서 그러면서 항상 아 배민도 전단지 주워가지고 전화부터 시작했지. 맨날 이걸 생각하면서 그래 우리도 결국엔 다 자동화 시스템화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행복회로를 돌리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 성장하고 싶은 사람들은 궁금한 게 많아요. 그래서 AI 튜터로 학습한 학생들이 더 학구율이 높다는 최근에 퍼플렉시티에서 아티클을 발행했었는데 저도 굉장히 여기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피클레이터에서 보면 AI 코치로 학습한 멤버들 진짜 멤버들이 보면 질문 기능을 굉장히 활발하게 쓰세요. 그래서 운동 자기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편히 질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 많이 한 학생들이 또 질문이 많듯이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AI를 하고 싶은가 아니면 서비스를 만들고 싶은가를 보면 이거는 제가 굉장히 크게 느낀 건데요. 저는 예전에 AI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AI 막 붐이 불어오고 알파고가 시작되고 그래서 아 난 AI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저의 캐릭터는 AI를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서비스를 만들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서비스를 만들고 싶은데 거기에서 이제 AI가 부스터가 돼서 굉장히 훌륭한 툴이 돼서 내가 서비스를 빠르게 만들 수 있고 내 서비스가 더 훌륭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훌륭한 툴이었던 거죠. VS 코드나 GitHub이나 이런 것들처럼 그래서 도구로서 그렇게 사용하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저희가 운동 이피큘레이터를 이제 무료로 기본적인 기능들 운동량 체크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무료로 써보게 해보자. 그래서 운동 무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간단한 정보를 해주시면 저희 디스코드에 초대를 드릴게요. 그래서 채널을 생성해드릴 테니까 운동하는 정보들을 거기서 온보딩 하시고 정보들 입력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내가 제대로 하고 있었나? 나는 거기에 100%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걸 한번 확인해보세요. 네. 그래서 저의 핵심은 이거입니다. 운동하세요. 여러분. 운동 정말 꼭 필요하고 우리가 대부분 개발 아니면 테크 쪽에서 계시는 분들일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일 많고 이러면 이틀 동안 집밖에 안 나가고 걸음수도 첨걸음도 안 나가고 일해요. 근데 운동은 정말 챙겨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내서. 네. 이거는 제 인바디예요. 제가 5년 전에 굉장히 회사에 쩔어 있을 때 3년차 주니어 개발차였을 때 인바디고 네. 알겠습니다. 인바디인데 일단 이런 히스토리가 있다. 라는 거 그래서 꾸준히 하면 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